사랑은 발견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까만 돌만 여러 잡석이 있는 까만 조약들만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임수미님의 삼행시 능력을 발견한다.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조유정님하고 노서님은 퀴즈의 달인. 사랑은 노서님과 조유정님의 퀴즈 푸는 능력을 발견한다. 사랑은 배행자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한다. 뭐 이렇게. 사랑은 마당새님의 금주하는 결단력을 발견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사랑은 조유정님의 낼름 능력을 발견한다. 그렇죠? 저는 발견하고 싶은 게 있다. 진짜. 같은 마음. 사랑은 나와 같은 마음을 발견한다. 우리 조유정님은 사랑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한다. 너무 멋있다. 배행자님 사랑은 우리 가현님 마음을 발견한다. 아 유튜브 짜복. 배행자님 역시 최고야. 사랑은 우리 가현님 마음을 발견한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야 가현님 마음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가현님이 이렇게 어떤 마음을 발견하고 싶네. 진짜. 우리 저기 배행자님 최고. 조유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면 나와 같은 마음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좋은 능력을 발견한다. 좋은 점을 발견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사랑은 우리 DJ님의 신촌곡 정리 능력을 발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칭찬해 줘야 돼. 우리 DJ님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사랑은 고재준님의 꼼꼼한 능력을 발견한다. 그렇죠? 네. 사랑은 송아진님의 귀여움을 발견한다. 그렇죠? 우리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의 좋은 점, 좋은 능력, 그 다음에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좋은 말을 발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현님 사랑은 하나다. 가현님 사랑은 하나다. 하나다. 신곡, 몽, 대, 박, 나, 라. 우리는 가현님과 같은 똑같은 친구다. 사랑은 가현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한다. 네.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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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가현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한다. 파이팅!